화학물질 저장창고에서난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경기평택시 관리천이 한 달 만에 방제작업을 마쳤습니다. 방제 둑을 허물고 곧 방류가 시작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화학물질이 유입된 직후인 경기평택시의 관리천입니다. 하천 근처에 있는 한 화학물질 저장창고 화재로 360톤의 오염수가 하천 7.5km 구간으로 퍼졌습니다. 오염수가 더 흐르지 않게 하천 13개 구간에 방제 둑을 설치한 지자체는 한 달이 넘는 기간에 오염수 25만 톤을 퍼올려 처리했습니다. 오염물질로 파랗게 변한 물은 다시 원래의 하천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생태 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 하천수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하천 오염구간 지자체인 평택시와 화성시는 방제 둑을 차례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방류 작업도 곧 이뤄질 거란 소식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오염물질 분석과 방제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직도 화성시 양간면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보관되었었고, 어떤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환경부는 하천 방류를 시작하면 지자체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 수질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